안녕하세요. 전미야가 인사합니다. 오늘도 동계터리로 호피 구경 왔는데요. 또 좋은 호피가 나올까 안 나올까는 모르지만 좋은 호피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. 호피는 띠갈끼여서 눈이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네요.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. 호피 미숙 한 잔 보여드릴게요. 빛깔이 잘 나왔죠? 파가 있네요. 호피 미숙이 그림이랑 잘 나왔는데 아쉽네요. 아쉽네요. 안녕하세요. 호피 미숙이 고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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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피 호피는 여우리 퍼포스 고고 oli 고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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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Libya 气 об nicht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호피가 진짜 멋있는 호피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도 멋있게 생겨서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진짜 홀로 블로그니 좌아쟁이네요 너무 멋있죠 여기는 물고인 샘도 있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생겼네요 물룩물룩 그냥 멋있게 생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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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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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elete qui 뒤에도 색깔이 이쁘게 나왔죠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호피를 봐서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몸 건강하세요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좋은 호피를 본답니다 진짜 이쁘죠 때가 너무 길어서 호피가 아닌것 같은게 처음으로 온 분들은 잘 모른답니다 아주 좋은 호피네요 호피도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번 보세요 까만 무늬가 들어갔고 그래도 멋있네요 아까 그 새콤한 호피 있죠 그걸 또 닦아놓게 아직도 멋있는 호피가 되네요 진짜 무늬가 잘 나왔죠 호피 미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참 아름답게 잘 나왔죠 무늬가 참 아름다운 호피 물을 짚어들어 들어가야지 이런것이 나오지 그래않으면 없답니다 하나도 사람들은 많고 호피는 적고 그니까 아주 귀엽네요 이렇게 귀엽게 잘 봐주세요 대충도 대충도 외국을 좀 시켜놨더만 아주 선명하니 무늬가 잘 나왔죠 대충도 닦아놨더만 비집판짜빵 사이버 공부는 잘 나왔네요 오늘 대박이네 대박 아 멋있다 물에서 돌을 하나 봤는데요 이 돌이 호피 같아요 너무 때가 깨서 호피가 아닌것같이 보여서 꺼냈더니 호피가 맞네요 호피가 맞죠 바나나초가 또 멋있는 미석을 이렇게 또 한점 했네요 미석인데 싹 지쳐놓으면 아주 이쁘고 좋은 빛깔이 날것같아 좋네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조금 살짝 손 받는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아름답게 나왔네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저게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어린이 fifty